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권역에서 최초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대회의 종합 결과로는 대한민국 강원도가 1위, 충북이 2위, 일본이 3위, 호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이어 내년 3월 2일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2024 세계 휠체어 컬링 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척수장애인대회의 수상 소식인데요. 올해는 중앙부처인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신인교 주무관이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협회는 신 주무관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척수장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척수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수상 배경을 전했습니다. 한편 신 주무관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가스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내년 2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가스 전기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로당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사고 취약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입니다. 또한 산자부는 특별점검기관 내 가스 전기사고 예방요령과 사고 시 대처 방안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6개의 아시아 국가가 아시아 지역 내 각국 정부의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점검 모니터링 구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최종 견해에 담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장애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장애계는 국가별 이행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이행체계 구축 등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